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1년 복권기금 아동·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사업 지원금을 배분했습니다. 이는 방학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지원으로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과 또 신학기 피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67곳에 2억 6,2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. 앞서 모금회는 복권기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지원 사업으로 105개 기관에 2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복권기금 사업으로 4억 8,2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.